본인 소개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아 네 저는 2030 개딸이구요 아 2030이세요? 네 목소리가 약간 열린 일이 있는지 알아요 아 지금 지금 좀 이제 자기 직전이어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아 예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 그냥 일단 제 방송도 거의 마무리 쯤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나 두 시간도 더 해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당사 정거 문자를 보낸 게 누구예요? 저예요 아니 저 말고 다른 자매들도 많이 보냈는데 전화 보내주신 분 네 제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진실이라는 거 알았겠구나 그래서 더 마음도 아팠어요 근데 남들은 내가 시공 방송하는 거 막으려고 쇼했다라고 할 때 가장 열받았겠네 엄청 열받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청년 게시판에도 글을 썼어요 뭐라고요? 내가 뭐 당사 정거 하는 거 알려달라는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총수님은 그거 경찰 뚫고 어려울 텐데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능은 한데 그냥 답답해서 문자 보내봤어요 라고 답변을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수님은 이제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걸 이제 좀 약간 우회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안되나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렸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능은 한데 라면서 이제 약간의 약간의 의지를 좀 보이긴 했는데 그냥 이제 어차피 안 될 거를 아니까 그냥 터덜터덜 이러면서 그냥 그냥 답답해서 그냥 보내봤어요 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총수님이 그걸 시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놀랬거든요 음 근데 걔네들은 이런 것도 몰라요 제가 아 그러니까요 수박 거탈기로만 딱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총수님 깐 걸로 그냥 혈안이 된 거예요 그냥 제가 그래서 끝나고 얘기했잖아 우리 2030들이 저렇게 당사를 정거하고 싶어 할 정도로 간절한데 네 맞아요 혹시나 2030들이 당사를 정거하면 네 저 친구들이 다치고 더 충격 받을 수도 있고 마침 그때 우상호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김태현 다장이랑 저랑 박가리 대표님이랑 형 괜히 이러다가 뭐 그 우리 2030 청년 지지자들 다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가갖고 조용히 대화를 하자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갖고 앉았지 우리가 무슨 폭력을 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방송으로도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도 다가오니까 팔짱 딱 이렇게 끼시는 거 보고도 저 진짜 눈물 터졌거든요 너무 죄송해서 네 아니에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 문자 받고 오히려 제가 어 우리 2030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선배로서 되게 미안했지 이게 해결되는 거 없으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포지티브 집회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까지 할까 하면서 민주당 진짜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반성을 해야 될 사람들이 반성을 안 하고 엉뚱한 사람만 고생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좀 속상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 잘못 아니에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고 연락 드리고 싶었고요 범인이 당신이었구나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가장 왜 우는지 알겠어요 총수님한테 내가 문자 보냈는데 진짜로 총수님이랑 단장님들이 저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괜히 나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죄책감이 들었구나 그것도 이제 쇼라고 막 되게 폄하를 하니까 원래 그런 인간들이에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현장에 한 번도 안 나오면 내가 범인이야 내가 전거하려고 했어 이놈들아 네 울지마요 아 안 울어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자수해줘서 고마워요 네가 범인이었어 네 제가 범인이었으면 제가 정사를 전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한테 네 제가 문자 캡처한 거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그거 쓰세요 나는 파팜이네 요즘 여기저기서 쟤네들이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 증인이네 아 그러니까요 저 청소님 왔는지 얼마 안 된 저도 이렇게 잘 알겠는데 네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거예요 나쁜 것만 생각하니까 나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다 대가를 치를 겁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밤에 괜히 눈물 흘리게 해서 미안해요 고마워요 아니에요 네 네 이 친구가 범인이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어느 친구가 몇몇이 이 친구도 말고 또 몇몇이 있었어요 문자가 와서 어 당사를 전거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아씨 얼마나 우리 이 포지티브한 청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하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모르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걸 모르니까 저런 시온이 못된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야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요 저에 대한 진실들은 늘 밝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뭐 허곤날 두드려 맞고 맨날 동네북이 돼갖고 살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 제 진정성이 더 드러나고 어 개청수가 옳았다고 해주는 분들도 있고 내가 너무 당하니까 개입하지 말라고 말려주는 사람들 왜 나보다 더 아파 해주시니까 개청수 끼지 마라 이번에 너 너무 다치는 거 보기 싫다 음 이런 것도 있고 삭발 편집도 악의적인 편집이죠 어 민정호 정민정이라는 친구는 저랑 저랑 이미 다 훌훌 털고 쟤네들은 집회가 뭔지 몰라요 정민정이라는 우리 2030 동지랑 제가 그날 티각티각 했잖아요 다음날 다음 집회 때 보면 정민정 저한테 보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이런 거예요 광장은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서 집회 오늘 서로 상의하고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 모르죠 민정이가 서운해갖고 그날 방송하면 원수가 됐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정민정 홍보실장이 방송한 거를 진행한 무단으로 따간 거죠 예전에 했던 거 그냥 무단으로 쓴 거죠 물어보세요 거기 2030 개딜들한테 민정이랑 저랑 얘기하고 그날도 마지막 집회 때도 얘기하고 그 전날도 얘기하고 다 걔네들은 모르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우리가 폭력을 유도했다고 아니죠 우리가 가자마자 경제들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바로 앉아서 오히려 민정이나 우리 나머지 시민들에게 절대 폭력 쓰지 말라고 그런 것도 여러분들 마이크로 다 나갔잖아요 다 들으셨죠 다 삭발은 왜 취소하신 건가요 그때는 현장에서도 삭발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우리 아까 2030 개딸 여러분 우리 지지자분들이 엄청난 문자가 왔어요 삭발하면 안 된다고 삭발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미 커뮤니티에서 안 된다 말려줘 그러면서 저한테 그것도 사실 내가 총대 맨거야 왜 맨날 나는 총대를 매지 솔직히 야 삭발하면 안 된다 문자 보낸 사람 빨리 자수해 또 어 또 삭발 안 돼요 말려주세요 했던 사람 빨리 전화해 야 씨 오늘 범인 좀 잡자 어 삭발 삭발 하면 막아주세요 어 총수 누나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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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수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지금 혹시 그날 삭발 막아주세요 총수 누나 예 아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예 뭐 뭐로 전화했어요 네 그 제가 뭐라야되지 목요일에 목요일 네 목요일에 그 시위 전날에 카페를 방문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카페를 오전인가 방문을 했었는데 네 어디 카페요 그 시 그 계곡본 카페요 우리 거기 상암동에 있는 걸 방문하셨다고요 네네 예예 네 그 방문을 했는데 네 그때 11시 좀 넘어서였나 밤 11시 네네 아니요 아침 11시요 네네네 거기에서 갑자기 차를 끌고 누가 오는 거예요 예 네 차를 끌고 오더니 한 사람 두 명이 내려요 어 사람 두 명이 내리다가 이거를 어 보니까 아 아 목요일 날 아침은 그 시공들 기자들 네네 예 네 그 와서 점점 근데 뭐라야되지 아내를 좀 훑어보더니 예 이제 뭐 막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거 뭐라 뭐라 얘기를 막 했죠 예예 하더랬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실장님이랑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화하러 나가시고 이제 오찬 말씀하러 나가시고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나갈 수가 없었죠 저도 왜냐면은 저는 잡히면은 저는 저도 잡히면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왜 본인이랑 무슨 상관이요 시공기자들이랑 그냥 무섭더라구요 분위기가 어 그 계급본 안에 계셨어요? 네네 음 저는 그냥 의도 없이 그냥 아 방문을 방문을 놀러오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 해야겠다 왜냐면 제가 그때 뭐 볼일이 있어서 네네 어 그날 그 현장에 있었다? 네네 음 제가 없던게 다행이에요 아 그쵸 제가 있었으면 아마 걔네 벌써 세 경찰서가 있을거에요 저는 그쵸 사람 아닌 애들이랑은 말 안하거든요 네 그쵸 거의 뭐 계속 아내를 훑어보더라구요 음 네 계속 아내를 훑어보고 목소리는 올라가고 뭐 핸드폰으로 뭐를 하는거 같았는데 이게 노트를 적는건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는건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음 어 그거 말씀해 주려고 전화 주신거에요? 네네 거의 2, 30분 이따 가더라구요 음 걔네들은 그런 장면을 연출하러 온거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음 그럼 무서워하지 마세요 네네 그냥 뭐 하나 행동이 오늘 오셨구나 네네 음 조심해야 아 그쵸 다음에 놀러와요 커피 커피 맛있는거 먹고 갔어요? 네? 커피 맛있는거 먹고 갔어요? 하하하하 네 음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할말 있어요? 내가 혹시 뭐 할말 있는데 못하겠나? 네? 뭐 할말 있는데 안하고 끊는거 있어요?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때 제가 시위를 저는 못 집회를 저는 못 갔었거든요 음 아 그런데 그 그 그거를 보니까 음 네 그거를 보니까 네 뭔가가 진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음 정말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음 하 그래요 아 이거를 어떻게 버티셨는지 저요? 네네 에휴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는요 나쁜놈들을 네 그냥 눈감아주고 살면 되는데 네 나쁜짓 하는 새끼들한테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러고 살아 했다가 그냥 이 새끼들이 이번에 나쁜 범 범죄와의 전쟁을 제가 선포한거에요 아 시공한테 참 감사드리는게요 나쁜놈들은 한방에 다 모아놨더라구요 그래갖고 이번에 아 저것들만 청소하면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니 여태까지 내가 문제있다라고 지적했던 애들을 어우 시공에서 다 모아놨어 한대 이렇게 어 꽃미남 김두일이 뭐 뭐 다 아 꽃미남 뭐야 그 누구야 그 누구야 김한매 뭐 다 모아놨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범죄와의 전쟁으로 깨끗하게 정의사회 정의구현 한번 하려구요 감사합니다 네